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게 자가골, 뇌뼈로 하는 거예요. 근데 뇌뼈로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흡수도 있고 형태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모두 다 이제 의사들도 환자들도 아 그거 힘드니까 좀 쉽게 어떻게 갈 수 없을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뇌를 대체할 수 있는 보영물 재료들이 막 개발이 되고 연구가 돼요. 그래서 폴리머 종류, 플라스틱 종류랑 세라믹 종류, 금속, 그 다음에 뼈도 내꺼 뼈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뼈, 사체의 뼈, 그 다음에 제노라고 해서 이건 동물, 이종뼈예요. 그 다음에 신테틱이라고 해서 이건 합성골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품으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 내 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또는 내 뼈만으로는 잘 안 사니까 어떻게 좀 잘 살려볼까 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다가 뭐 뼈 이식제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런 거 하나 나오면은 새로 나온 거니까 저한테 막 메일 주고 예전엔 그런 적 많았거든요. 요새는 좀 줄어들긴 했어요. 전에는 뭐 기사를 보니까는 CG, 뭐 DBM이라는 게 나왔다던데 노보시스라는 게 나왔다는데 이거는 뭐 턱재건에 못 쓰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DBM이라고 해서 이거는 D-Mineralized Bone Matrix라고 해가지고요. 뼈를, 사체죠. 사체뼈를 받아서 거기서 칼슘 성분을 제거하고 Bone Matrix라고 해서 기질 성분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뼈를 자라들어가게끔 해주는 밑작업을 해주는 약간 그런 재료로 써요. 그 다음에 BMP라는 거는 노보시스는 BMP 재료거든요. 뼈를 생성시키는 단백질 총매제예요. 이 자체가 뼈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단백질 총매제가 들어가면 우리가 뼈를 생성시키는 세포를 자극을 해서 뼈를 잘 만든다. 뭐 이런 이제 논리로 하는 총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종골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것도 있고 외국 사람들 것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뼈. 사람뼈로 가서 한쪽만 코티칼본, 피질골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오라그라프타라고 해서 치과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뉴우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로본이라고 해서 다리뼈 통째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요런 거는 면역세포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식을 할 때 쓰는 그런 동종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골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엔도본, 오스 이거는 딱 봐도 소죠. 소, 돼지 이런 여러 이종골. 동물, 말 이런 애들 정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면역세포 제거하고 뼈만 남기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골. 이거는 그냥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요. 엑셀로즈도 또 물어보신 분 있고 또 뭐 오스테전도 물어보는 분 있고 본그로스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세라조분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인터넷 기사 보면 이런 것들 막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으로 신테틱 합성골이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들은 또 어쨌든 이물질이고 이게 또 잘 기러먹고 살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게 현실이고. 그 다음에 제가 프린팅 일 처음 할 때 일본에서 이제 나온 그 3D 프린팅한 이런 베타 TCP라고 해서 TCP라는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라는 걸로 프린팅을 해가지고 하학 재건한 케이스가 논문에 보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렇게 되더라, 잘 살더라, 뼈랑 붙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보셔서 하시겠지만 이게 분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여를 하신 분이 한국계 일본인이세요. 그래서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이 논문을 보고서 한국에도 빨리 이거 갖다 써보고 싶어서 결국은 못 쓰게 됐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재작년인가요? 학회 때 이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테이유이치 교수님이라고 일본 동경대 교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회 때 뵙고 그분이 또 한국에서 책을 내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시훈 선생님이라고 지금 가천대 내과 내분비학과 교수님인데 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또 이분이 동경에 유학 가셨을 때 테이유이치 교수님한테 또 사사를 받으셔가지고 우연치 않게 엮여가지고 그때 학회에서 같이 봤던 모습이고요. 실제로 백부선지 이런저런 얘기 물어봤는데 많이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녀석도 처음에 나왔을 때 환자분들이 인터넷 기사 구글링 같은 거 해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죠. 이거 한국에서 쓸 수 있냐 언제 쓸 수 있냐 우리는 왜 못 쓰냐 막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마도 사업성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뼈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분필이라고 했잖아요. 부러져요. 그래서 뼈랑 CT상에서 붙었다고 해도 뒤에 좀 보여드릴 텐데 아마 그런 형식으로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거는 3D 세람이라고 해가지고요. 프랑스 회사인데 이렇게 칼슘 같은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레이저 3D 프린팅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결손부위를 메꾸는 이런 보형물 재료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러프해요. 그 다음에 정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바스라져요. 깨져요. 도자기 같은 거라.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조금은 갖다 쓰기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3차원 구조적으로 잘 맞게 만들어서 재생이 좋아진다. 제가 아까 뼈가 잘 살려면 구조적으로 잘 맞으면 잘 산다 그랬잖아요. 결손부위에 최대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 되게 관심이 갔었는데 재료적인 물성 자체가 깨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은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전에 한국의 CG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바이오그라스를 가지고 이렇게 3D 프린팅 보형물 광대 쪽에 재건하는 데 사용하는 데 허가를 받았죠. 근데 이것도 제품을 좀 받아보고 하니까 정밀도가 일단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깨지는 그래서 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제 병원, 제 환자한테는 저는 못 쓰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정밀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고정 방법에 대해서 뭔가 조금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수 있으면 그때는 써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제 환자한테는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 보면 자가골은 골 생성이 잘 되고 골 유도도 잘 되고 골 전도도 잘 되고 제일 좋아요. 하지만 골 흡수도 많죠. 이건 장점인데 동종골은 골 전도 잘 되지만 골 유도는 모르겠고 세라믹은 전도만 잘 되고 DBM은 골 유도가 되고 BMP는 골 유도가 되고 이게 유도라는 게 뭐냐면 없는 곳에서 뼈를 만드는 거예요. 뼈가 없는 곳이었는데 이걸 넣어주면 뼈가 새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도라는 거는 뼈랑 뼈랑 났을 때 애들끼리 연결이 된다. 붙는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재료에 따라 있고 아까 디미네랄라이즈드 봄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런 스폰지 형태로 나와요. 대부분. 칼슘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스폰지 젤리처럼 나와가지고 주사기로 나와도 젤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빈 곳에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뼈가 생기기를 기대하는 그런 재료가 DBM이라는 재료고 이건 이제 알로피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이코티칼이 있고 유니코티칼 그러니까 이게 해면골이고 이게 코티칼이에요. 맴맨한 데가 코티칼, 피질골이고요. 이렇게 수세미처럼 생긴 데가 해면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식을 하면 해면골은 잘 사는데 피질골은 잘 안 살아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건 피질골 이식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건 피질골 이식한 거잖아요. 해면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 역시도 바닥 쪽은 해면골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로는 피질골이에요. 그러니까 이식했을 때 흡수가 많죠. 얘 같은 경우는 안에는 해면골, 겉에는 피질골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잘 살죠. 또 갈비뼈를 띄두면 한쪽은 피질골이고 안쪽은 해면골인데 피질골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피질골, 해면골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바이코티칼도 있고 유니코티칼도 있고 트리코티칼이라고 해서 세 군데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부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러면은 흡수도 많지만 생기기도 잘 생겨요. 이렇게 패킹해서 넣어놓으면.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저장단점이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패킹해서 상대점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무슨 강력한지 이러면은 채택방송이 좋은 거 같아요. 드디어 인사에 나아가 이렇게 패킹해서 스테 tick을 아이씨가 공개하는 거 같아요. read 스테 one 남편 두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